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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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개가 진짜 어마어마하네 하은 Gent 황창계리인데? 양옆에 아무것도 그냥 다리 1차로로 한 번에 가야 돼 갑자기 끊겨있어 와 여기 나무기가 진짜 맛있긴 해 무섭다 진짜 일흥구석 다 왔는데요? 아니 다 왔어 거의 오 옛날 집 여기 완전 종갓집인가 본데요? 이리로 들어가는 거야? 저희 지금 제일 잘못 들었거든요? 왼쪽 오른쪽 길로 가야되는데 앞에 경찰차도 있는데? 경찰차가 왜 와있어 또? 아니야 아니야 진짜 대만이면 경찰 나와있어야 했을 수도 있어 작업할 때 수장파가 그렇지 맞네 맞네 지금 작업하나 본데 맞나 보다 진짜로? 맞네 사람들 많은데요? 저거 맞다 저거 저거 맞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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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저거 하신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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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시네 경찰 경찰 대동화에 이렇게 하는구나 아 경찰이 대동하고 해야 돼 이거 작업 아 이게 아 이거 차를 해야되는 저를 저를 내일 때 조심하세요 야 저게 봐 저게 저게 대마야 내일 때 조심하세요 보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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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ence 보내다 감사합니다.